JMS 11년전 나의 멘토 강지섭 실체 몰랐다 5년전 탈퇴 JMS 의혹 부른 예수사진 JMS 신도로 지목 배우 강지섭 실체 몰랐다 이상에서 5년전 탈퇴 11년전 나의 멘토 트윗도 JMS 의혹 부른 강지섭 예수사진 과거 믿었지만 현재는 탈퇴 신격화하는 분위기 이상하다고 생각 배우 강지섭 진작 버렸어야 JMS 의혹 예수 그림도 정리 JMS 탈교 강지섭 추악한 일 인지하기 전에 나왔다 예수 그림도 박살 넷플릭스 오리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불러온 파장이 연예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룹 DKG 멤버 경윤의 부모부터 배우 강지섭까지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신도 의혹으로 충격을 안겼죠 지난 10일 개최된 나는 신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취재하면서 놀랐던 게 사회 고위층이라 말하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신자가 포진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급한 것은 물론 김도영 당국대 교수가 지난 9일 KBS 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정용석을 비유하는 사람이 먼 곳에 있지 않다 KBS에도 있다 고 폭로해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진 것이지요 배우 강지섭이 JMS를 탈교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강지섭은 3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앞서 불거진 JMS 신도설에 대해 한때 힘든 시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 갔던 곳이었고 일반적인 곳인 줄 알았다며 그러나 애초 제가 생각했던 신안강과 거리가 있는 이질감을 느껴 그곳을 떠났다 이런 추악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기도 전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알게 된 후 순수한 마음에 함께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랐고 걱정했다며 다시 한번 아픔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한 명의 피해자로서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란다면서도 가족의 욕설이나 공격적인 DM이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마음이 아프다 또 다른 2차 피해와 상처들이 나오고 생길 수 있으니 진심으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개 이후 JMS 교주 정명석의 신이 신도성 폭행 등 범죄 행위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강지섭이 JMS 신도로 추측된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렸죠 네티즌들은 강지섭의 과거 트위터 글에 집중했는데요 2012년 3월 16일 강지섭은 나의 인생 멘토 되시는 선생님의 생일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날은 정명석의 생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덧붙인 환경 핑계되지 말고 몸이 있으면 행하라는 글귀도 정명석이 한 말로 전해집니다 한편 강지섭은 최근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던 보관하고 있던 JMS 관련 예수 그림을 보신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올리며 의혹을 불식시키려 노력했죠 배우 강지섭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강지섭입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한때 힘든 시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 갔던 곳이었고 일반적인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초 제가 생각했던 신앙강과 거리가 있는 이질감을 느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런 추악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알게 된 후 순수한 마음에 함께 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랬고 걱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픔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한 명의 피해자로서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저의 작은 능력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제 진정한 마음보다는 자극적인 제목들로 인해 가족의 욕소리나 공격적인 DM이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마음이 아픕니다 또 다른 2차 피해와 상처들이 나오고 생길 수 있으니 진심으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배우로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용기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